소금맛도 있지만 손님들한테 토마토 소스나 바질 소스나 고추장도 있고 손님한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17년 됐고 외식업 시작한 거는 지금 딱 10년째예요 저는 조한재 동경에서 사업하는 이유는 동경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식문화의 선진국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의존을 하고 그래서 작은 결과를 만들고 손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일하는 데 힘이 나고 일본에서 발판을 만들어서 나중에 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쪽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 Storm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